아 아 뭐 투원 어퍼도 아까 잘 노리시고 훌리기 줄도 아시고 그 데스를 안 하시는 분 같아 몽현님은 렉카 나왔네 그냥 가봅시다 데빌피트 제일 좋아하는 뱀 나왔네 보는 애들이 너무 정해져있다뇨 무슨 말이죠? 보는 애들이 너무 정해져있다고 일단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카 오랜만이네 퍼지가드를 상당히 좋아하는 드라 하시는 친구 아 콤보 픽살 긴장했누? 오 잘했다 아 기상킹이디 어퍼컷 잘해 음 오케이 알았어 쪼끔 빡 집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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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와.. 정말 아깝다 오케이 살짝 지금 빡빡 집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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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친구는 알 수가 없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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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내밀었는데 계속 상단에 피웠어 기상1에 뭔가 문제가 있는것 같애 와 좋았다 앉아왔다 앉았다 어어 잘 때렸다 어어 하단킥 개기려고 했는데 안나갔어 어어 시작부터 어어 왜케 잘 개기지 어어 너무잘막어 컴보 봐 와아 참았네 와아 참았다 와아 참았다 어어 어어 너무 안맞네 아우 다 만왔어 이거를 아이고 맨 아 위험하다 이거 아이고 얘랑 게임하면은 항상 제가 초반에 지거든요 아 힘들다 진짜 얘는 이걸 어떻게 우천시키지 짱구 좀 굴려야겠다 아 짱구 굴리기 너무 쉽지가 않은데 얘는 예전엔 좀 약간 질러서 초반 가져가다가도 망한판이 많아가지고 얘를 어떻게 멘탈 터트릴까 멘탈 터치는 과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얘가 잘 안 깨지네 초반에는 진짜 잘 개겨 잘 개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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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퍼즈가 안되지 이때? 아이고 씨 마죽도 아닌데 아 아 알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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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벅 알고있어 잘한다 어떻게 내밀었지 아이고 또 피로 또 체력말려드네 아이구 안일어났네 이번엔 왜케 잘되미냐 아 잘한다 야 이걸 어떻게 알았어 아 망했다 야 야 개발렸다 야 작두탄줄 알았다 야 딱발렀네 너 나중에 한번 더해 너 다음에 한판 더해 응 너는 내가 피드백을 해줄 마음이 없다 야 설령 내가 이겼어도 피드백을 해줄 마음이 없다 야 야 씨 좋네 잘하네 아 야 레카 오늘 작두 제대로 탔는데 아 왔고마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0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 제가 제가 0입니다 레카 3이고 좀 전에 했던 풀메에서 제가 잠선을 하고 있었는데 졌어요 레카한테 그래서 오랜만에 레카도 오랜만에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게임하는거 치고는 얘 너무 잘해 아 할로우 감사합니다 아이 미친 랜덤맨데 데뷔핏거렸다고 제일 좋아하는 맵이면서 킹오브엠지 및 열한명 워스틱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나나나나나나나 반갑습니다 자 마침 지금 10선 딱 시작하고 있었어요 0대3 제가 0입니다 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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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야 돼 얘랑 게임할때는 어 유야만누 야 얘 앉아있는거 봐라 아니 맞았어 맞아 괘찮아 예 방금 고생하셨습니다 아 흐흐하 왜 쫄라서 내려오 Shi 흐흐 넣지 이게 퍼지가드를 하는건지 앉아있는건지를 모르겠네 잘 막는다 근데 진짜 영업사원 오줘버렸따리 감사합니다들 또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거미야 좋아요 스핀 3타 1대기 왼허퍼 요거 어퍼컷 스핀 3타 1대기 짬발선마 좋아요 왼허퍼 해머 해머 원잽 해머 따닥 원투 원 원투 됐어 와우 세상에 저기서 바로 어퍼 나온다고 슬라이딩 한번 하고 엎어 부심해 지금 해머 꼭 찾습니다 아잇 잘한다 씨 확정은 아니에요 얘가 안쫄고 있었고 나를 너무 잘 알아 와 어떻게 알았누 진짜 아 어떻게 알았누 진짜 아 눈꼽이야 씨 아 망한디 진짜로 망한디 흐어어어 3대1 되려고 했었는데 지금 4대0 되버렸어 야씨 정신차려 아 물도 없어 지금 아 야 정신차려야되는데 미친 아 야 큰일났다 야 나 정신 못차릴거같애 눈이 감겨 막 큰일났어 야씨 댐비한데라도 피해야되나 지금 와 야씨 큰일났는데 어 잘 노린다 허칭은거 잘 노린다 아 임발임발 와 떴다 이거 와 다행이다 쟤수왔다 아 나 진짜 쟤 레아쓰지 말아달라고 제발 기도했다 쟤때도 레아쓰는애거든 미쳤어요 쟤 진짜 엄청 잘해 아 오우 말도 안 돼 씨 내가 먼저 눌렀는데? 와 야 이거 상황이 좀 애매하다 아 드래곤파 안나왔다 아이구 아이구 러쉬인데 러쉬함 닿는데 아이 조심해 아 느리게 썼다 타수 장난질이 나보다 예술이야 와 이게? 와 잘 끌었다 아 어 야 미치겠네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아 아 좋아 와 오오 드디어 야 얼마만에 이겼네 4대1 나도 메모해놔야겠다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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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무리 늦게 써도 가드백이 더 이상 안나오네 잘 누려 잘 누려 아 아 아 이거 어때 그렇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오케이 클릭 눌러 어퍼 1등기 넣어주고 아 나이스 아 라운드 3 나이스 오케이 2대4 쩔었나요 방금 하지만 아직 2점차 나의 2점차야 이 친구랑 2점차가 너무 힘들어 음 재수다 엄청 큰 재수다 이건 여기서 꺾어야되거든 어떻게 울렸네 오케이 1타만 했죠 조심해야돼 아 잘했다 아 양발인데 오케이 맞췄어 왜 말하는 발 아이고 왜 고니고니 젠젠 이런게 나와 오케이 잡기 아직 안보인다 했지 넌 나에게 정보를 줬어 어퍼컷 도망가 도망가 이이읗 이제 이이읗 안한다 두번 나이스 개꿀 빅데미지 1타 어퍼 오 오른쪽 하단 내밀 2타 못하셨지만 와 반지가 됐는데 컴보 안전하게 넣네 삑살 나주나요 와 이걸 이걸 오리바라네 삑살 나는거 나는거 봤는데 왼발 오른발 좋아요 나이스 자 3대4 3대4 아 토요일도 지금 벌써 다가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말 잘 마무리 하고 계시죠 내일 이제 일요일이니까 아직까지는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 많지 전투은이 전투은이 업업 연장 잘 피했고 욕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은 좀 나아지셨나요 지금은 10선중입니다 오케이 안아파 안아파 난 죽겠다 콤보 콤보 너무 잘 때린다 네 일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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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알겠습니다. 큰일이 아니었던데 원투오니 아이고 어떡한데 나 어퍼했는데 대시에서 와 아우 이거 이걸 줬네 3대 5 일단은 저는 좀 잠깐 10선에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뒷목이야 아 예 감사합니다 야 나는 씨 잡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게임을 못하겠는데 지쳤어 나 지금 쫀득 힘들어 그냥 쫀득 힘들어 아 얘 왜 이렇게 잘해 피지컬에다가 아주 몰빵해 놨는데 꿀보직 마스터님 꿀뷰징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꿀하 꿀 orbits 꿀뼈 꿀벅 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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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운동댕겨줬어요? 아 열심이시네 저는 운동관 담쌓는데 흐흐흐흐흐흐 아빠 컷 안전기 이옷 카운터가 아니니까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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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켓 잘 푸는구만 자켓 잘 푸는구만 엎어? 어 좋았다 철권한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하는거라구요? 대박이다 뼛속까지 철지인거 아냐 이거 저는 못하겠던데 그래도 안되겠는데 저도 게임체력이 되게 없긴하는데 어우 근데 꿀보직마스터님은 진짜 게임체력 장난아니지않나? 제가 4시간 넘어가면 힘들어요 어우 노린다 놀래라 와 좋았어 자 일단 따라왔습니다 다시 4대5 룩셀린 룩셀린 너무 다친데가 많아 흐흐흐흐흐 아유 진짜 힘들러 과 아 이거 메요 어떻게 살 찌핀건가? 아이고 미인 쫓았을까잉 오케이 와 살았다 씨 와 삼면 깎 와 대박이다 나이스 아이고 아 이따 카운터 났는데 카운터 났는데 아 둘다 카운터 났는데 오케이 디도댄스 원투 가능하죠 카운터 얌만누 올바네누 아이씨 존나 아프네 점폼하지마 파크하지마 아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레드나오네 와 좋아요 오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콤보 좋다 상황이 내가 더 좋다 근데 작게 잘 풀고 잘 막았고 노리고 구할킥 같은 건 나온 것 같은데 레이즈 만들었지만 밟고 다이브 잘 풀고 해머 기상킥 해머 좋아요 하이 점수 5대5 으아 힘들어어 야 이거 물도 없고 지금 아 힘들라 다이브 하아 근데 꿀보직마스터님 혹시 꿀보직마스터님도 저기 뭐냐 그런 컨텐츠 하세요? 피드백 컨텐츠? 가끔 이제 뭐냐 꿀보직마스터님 키는거 보면은 항상 데스 위주셔가지고 항상 데스하는 것만 봐서 아 아닌데 그 어깨 맛보면은 진짜 장난 아닌데 아 아프다 사스가 그 어깨 하면서 이제 어깨뽕 딱 차오르는데 자 한번 걸렸어 아 아 집중력 미쳤다 야 하단 의심 안했네 와 아 폴만 오케이 나중에 폴 한번 검사 받으러 가야겠다 진짜 저 폴 좀 심각하거든요 파크 조심해 파크 조심해 좋았어 드디어 한번 걸렸다 어휴 깜짝이야 아 카운터가 안나네 내가 카운터가 나네 와 집중효과 아 진짜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카운터가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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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잘 때린다 야 아 잘먹는다 야 공격 안한다 저러다 갑자기 나오거든 쉐입! 오케이 짠소리 쉐입이면 딱 좋은건데 다행이었어 그래도 봤어 어떡해 아이고 으악 어 설마 particle 아 막았는데 와 쉽게 안죽는다 이거지 5대6 리리는 캐논이지 역시 캐논과 에델바이스 연희님 안녕하세요 아무도 아무런 의미 없는 10선 친구대전 5대6 지금 자 지고 있습니다 안맞네 이씨 아 생긴거 시비처럼 생겨가지고 어우 야 이걸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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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지고있어요 5대6으로 자 지고있어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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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행이다 재수워졌다 나 뻗치면 와 진짜 뒤에 안잡혀 깜짝 놀랬네 아 다행이야 어 조심해 아 이 엠병 너무 많이 맞아졌다 아이고 맨 씨 뚝심바 진짜 아 손도 좋네 와 맨 야야 샤프한다 좋았어 와 잘게 쳤다 6대6 6대6 하지만 내 로우도 만만치 않았다 이쯤되면은 체력과 손가락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체력과 손가락이 아작이 나도 나도록 연습을 했으니까 그정도 단련이 됐으니까 그냥 써도 별 저기가 없어 영향이 없어 6대6 파이 점수 5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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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증발 아 맞췄는데 옌병 쓰읍 오케이 데미지 빅데미지 오케이 날쓰 플러스 4에서 어퍼 클립좀 따주세요 방금꺼는 아이씨 잘했다 하지만 레이즈가 아니야 일단 포부삑살날수있어 여기서 안나고 아이씨 존나좋다 오케이 니 어설트보다 내 슬라가 더 빨랐다리 7대6 역전 아까 누가 나한테 뭐 질문했었는데 방금 기상1,2,1타 맞고 아뇨아뇨 그렇진 않아요 저거 보고 쓰는거 아니에요 아니 했을때 하아 하아 어후 궁딩이 좋네 야버 아무 의미없는 10선이지만 이거는 실력증진에 큰 도움이 될거야 확실히 얘랑 게임하면 좀 느는거같은 기분이 없잖아 아이씨 드라그노프로 솔직히 로우 이렇게까지 끌고 간다는거는 진짜 이해도가 높고 로우 내송도 많고 해야되거든 근데 진짜 너무 잘하는거죠 오케이 스스로 흔들리나보다 스스로 흔들리나보다 흔들리나보다 아아 야 이걸 일부러 한번 오리발성마맘해봤는데 오 나이스 아아 히크스타 이 이 이게 안나오네 아이씨 진짜 아 꼭 이럴때 제일 힘들어 로우는 기다렸어 와아 하아 떤다 어쩔 수 없어 한 번쯤은 맞아야 돼 아 떨었다 아 미친놈아 아 떤다 와 콤보 드랍했는데 재수와 좋았다 이걸로 멘탈 터지겠는데 아 쟤 연간 어떻게 두번 연속으로 잘나가냐 이거 이거 이겨야 된다 씹 안나오고 엎어 그렇지 플러스 4 플러스 5야 이거는 안 내밀고 열 깍 아 열 깍이래 그렇지 8대 6 와 다 힘들라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렉 걸렸다고 난 렉 없었는데 렉 있었어 나 나 나 나 렉 없었어 야 렉이 있으면 안되는데 게임에 대전 게임에 렉이 있다는건 진짜 극혐입니다 딴건 몰라도 제3의 요인때문에 게임을 게임 판가름이 갈라지면은 진짜 빡쳐 터퍼 스키밈 돌려주기 스키밈 돌려주고 스메 다들자려 보고있구나 되게 편한 자세로 보고있네 아아가 아파 아 이게 안되네 드디어 양발 다이브 한번 와 다이브했는데 왼손까지 같이 눌렀네 더블선머 미안합니다 뭐 치킨이야 치킨은 돈도 없어 나먹을 치킨도 없어 우리 서로 돈 없는 사람들끼리는 지켜주자고 좋았어 나 치킨 3마리? 언제? 치킨 3마리가 있었어요? 내가 언제? 아 어떻게 막았나 아아 나 아니야 어 난 치킨 잊지도 않았어 나는 여러분들 난 치킨 잊지도 않았어요 아 아따 잘 참어 쩔었다 미진이 어서오고 오케이 와아 이겼다 씨 후우 와 9대6입니다 하아 씨 힘들어 디지겠다 웬일로 이렇게 오래하고 있는게 아니라 하다보니까 오래하게 됐어 원래 오늘 피드백 방송했다가 원래 오늘 피드백 방송했다가 14명을 피드백해줬는데 3선 3선씩 해가지고 그니까 4시간 4시간이 됐더라고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렉칸데 렉카랑 했는데 3선 했는데 내가 졌단 말이야 3대0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 3대0으로 묶고 더블로 가가지고 10선으로 지금 번지게 됐어 뭔 들박이요 들박은 그냥 질레사적 아 죄송합니다 엎어 들고 박는거요 수컹 수컹 아 씨 쩔었다 씨 에 클립 따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원래 대사에 필터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님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저 원래 좀 막나가는 말 많이 했어요 내 방에 많이 안와서 그래요 방금 반식이 횡신하키 개쩔었다 인정하냐 테이크다 차경으로 밀어넣어 테이크지 밀어넣어 다이구 존네 아프네 아 앉았어 나도 앉았어 로켄 아이고 아씨 야아 빨랐다 아.. 빨랐다 아.. 저.. 저 드라이저랑 저 친구사이라가지고 욕이 나와버렸어 아이씨 쉐이 아.. 거까면 아깝다 아이씨 어우 잘했네 이씨 아아 고생했다 야 10대 6 와아이씨 아아 고생했다 아아이씨 와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